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하는 부동산 그래프입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전남 순천시의 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22년 1월 100을 기준으로 23년 1월 96.5, 24년 1월 93.4, 24년 10월 91.4까지 꾸준히 하락하였습니다. 순천시 아파트의 최근 몇 년간 거래량은 20년 7,798건, 21년 4,965건, 22년 3,064건, 23년 3,885건, 24년은 8월까지의 거래량이 2,744건으로 년으로 환산하면 23년보다 소폭 늘었으며 20년 거래량의 약 53%입니다. 순천시의 아파트 매물 건수는 1년 전인 23년 11월 1,489건에서 24년 11월 1,655건으로 약 11% 늘었습니다. 순천시는 12년 3,185세대의 신규 공급부터 23년 3,336세대 등 최근 10여 년간 총 2만 4,959세대의 충분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이어졌고 24년에는 11월 드리마제 순천 1단지 1,314세대를 포함하여 4개 단지 총 2,522세대가 신규 입주 진행 중입니다. 25년에는 6월 조례 한양수자인 디에디션 340세대 27년에는 7월 순천 그랜드파크자이 997세대의 신규 공급이 각각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그래프는 대도시와 광역지자체 뿐만 아니라 전국 다양한 지역의 아파트 시세정보와 관련 뉴스를 꼼꼼히 다루고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순천시의 인구수는 기존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 순천시로 출범한 95년 25만 1000명에서 24년 7월 27만 6000명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20년 이후 그 증가세가 꺾였습니다. 전남 지역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KB부동산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24년 10월 기준 전남은 전반적으로 매도자가 많은 따라서 매수자에게 매우 유리한 시장으로 보여지며 매매거래 활발지수 또한 활발함 보다는 한산함의 응답 비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향후 전남 아파트 매매 가격 전망 지수는 가격 상승 전망에 비해 하락 전망의 응답 비율이 우세합니다. 순천시 아파트의 매매가는 과연 상승할까요 아니면 하락할까요 순천시 아파트 시장에 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이번 영상에 대한 부동산 그래프의 최종 분석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최근 전남 순천시 아파트의 매매 거래 중에서 기존 최고가 거래 대비 하락액이 가장 큰 10곳입니다. 지금 소개하는 해당 아파트들의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나름의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직거래와 1, 2층, 최상층 거래 및 비교층 수의 차이가 많은 경우는 가능한 한 배제하였습니다. 최저 매매가는 2017년 이후 자료입니다. 국민평형인 30평형대를 기준으로 빠르게 소개하겠습니다. 10위는 연양동 블루시안 아파트 34평입니다. 사용승인 2006년으로 최고 15층, 주차는 세대당 1.03대인 6개동 346세대 아파트입니다. 21년 12월 8층 최고가 3억 3천5백만원에서 최근 6층이 9천5백만원 하락한 2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8%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2억 8천만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9년 6월 2억 3천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1억 8천만원에서 2억 1천만원입니다. 영상의 후반부로 갈수록 하락액은 점점 더 크집니다. 9위는 해룡면 대광로제비앙 34평입니다. 사용승인 2015년으로 최고 18층, 주차는 세대당 1.21대인 9개동 364세대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21년 11월 10층 최고가 4억 8천만원에서 최근 6층이 1억 1천5백만원 하락한 3억 6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4%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3억 9천만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7년 12월 3억 6백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2억 3천만원에서 2억 7천만원입니다. 8위는 조래동 영무에 다음 아파트 33평입니다. 사용승인 2019년으로 최고 18층, 주차는 세대당 1.19대인 6개동 310세대 신축 아파트입니다. 21년 10월 8층 최고가 4억 5천만원에서 최근 8층이 1억 1천5백만원 하락한 3억 3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6%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3억 3천3백만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9년 8월 3억 8천6백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2억 6천만원에서 3억 1천만원입니다. 7위는 왕지동 순천 두산위브 1단지 34평입니다. 사용승인 2011년으로 최고 25층, 주차는 세대당 1.35대인 8개동 823세대 아파트입니다. 22년 3월 21층 최고가 4억 8천3백만원에서 최근 21층이 1억 5천6백만원 하락한 3억 2천7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2%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3억 4천만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9년 1월 3억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2억 7천만원에서 3억 1천만원입니다. 6위는 해룡면 중흥 S클래스 3단지 33평입니다. 사용승인 2014년으로 최고 20층, 주차는 세대당 1.28대인 20개동 1296세대 아파트입니다. 21년 11월 19층 최고가 5억 7천만원에서 최근 19층이 1억 7천백만원 하락한 3억 9천9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0%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3억 4천만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8년 7월 2억 3천4백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2억 7천만원에서 3억 1천만원입니다. 5위는 해룡면 중흥 S클래스 1단지 34평입니다. 사용승인 2012년으로 최고 30층, 주차는 세대당 1.25대인 13개동 1466세대 아파트입니다. 22년 1월 27층 최고가 5억 2천만원에서 최근 21층이 1억 9천5백만원 하락한 3억 2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8%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3억 1천5백만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8년 7월 2억 3천7백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2억 4천만원에서 2억 8천만원입니다. 4위는 해룡면 중흥 S클래스 2단지 33평입니다. 사용승인 2013년으로 최고 20층, 주차는 세대당 1.31대인 18개동 1166세대 아파트입니다. 20년 11월 18층 최고가 5억 9천만원에서 최근 16층이 2억 1천만원 하락한 3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3억 1천만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8년 2월 2억 5백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2억 4천만원에서 2억 8천만원입니다. 3위는 해룡면 중흥메가타운 6단지 34평입니다. 사용승인 2015년으로 최고 29층, 주차는 세대당 1.21대인 17개동 1842세대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20년 9월 21층 최고가 5억 7천만원에서 최근 19층이 2억 3천만원 하락한 3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1%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3억 8천만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8년 7월 2억 7천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2억 6천만원에서 3억 천만원입니다. 2위는 해룡면 중흥에코시티 8단지 33평입니다. 사용승인 2018년으로 최고 29층, 주차는 세대당 1.47대인 9개동 931세대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21년 6월 25층 최고가 7억원에서 최근 20층이 2억 5천만원 하락한 4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4억 2천만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8년 8월 2억 6천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3억 1천만원에서 3억 6천만원입니다. 순천시 아파트의 시장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24년 순천시 아파트 거래량은 20년에 약 53%에 그치고 최근 1년 사이 매물건수는 약 11% 늘었으며 신규 아파트의 꾸준한 공급과 함께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의 전반적인 하락 추세와 전남 공인중개사들의 전망 등 여러 지표를 감안하면 매매가 그래프는 횡보내지는 하락이 예상됩니다. 1위는 해룡면 중앙에듀일스 구단지 35평입니다. 사용승인 2019년으로 최고 29층 주차는 세대당 1.22대인 12계동 1464세대 신축 아파트입니다. 21년 8월 25층 최고가 7억 4천만원에서 최근 24층이 2억 7천8백만원 하락한 4억 6천2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8%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4억 4천5백만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23년 1월 3억 8백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3억원에서 3억 4천만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른 부동산 시세정보에 전달을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 snare입니다.